오늘 여기 싱가포르 친구들 데리고 회 먹으러 왔거든요 싱가포르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신선하고 살아있는 회를 먹는 거에 조금 두려움이 있다는데 한번 먹여 보면서 어떤 반응을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창관은 어디? 창관 응? 우리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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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여기가 가면, 그리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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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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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 거 같아요 오케이, 오케이 네모에게 어떤 음식을 먹어요? 산악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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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산악지 먹으러 가요? 아니요 네, 처음으로 먹은 거에요 너는 이렇게 먹은거예요? 응, 없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내 가위가 이것은 과자의 과자입니다. 핥иваем 진짜... 환란해 환란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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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진니한 아나 큐foúc 부용! 부용 쇼타올라! 부용 쇼타올라! 와사비? 저기요 으쌔 미소 와사비 좀 주세요 OC 이게 그냥 슬림과 바삭한 것 같애 먼저 이거? 그냥 그냥 베랑 같이 먹을 수 있겠네 너무 큰 힘이 있겠네 너무 작년거다 진짜 작은 거 같아요 아... 안 와... 안 와... 음... 오! 안 와... 오늘... 오늘... 오! 여기가... 오케이! 아... 음... 이거 맛있어? 맛있어? 엄청 큰 첫번째? 첫번째? 내가 찍을래 내가 직접 찍을래 직접 찍을래 근데 안 움직이래 안 움직이래 안 움직이래 네, 안 움직이래 안 움직이래 안 움직이래 안 움직여 내가 생각하고 있어 안내 그렇다 먹어 귀엽지 Sebastian 이거 맛있어 조금만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비지 오실 봐 테라 아니면 카스 저기요 카스 두 병 주세요 건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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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배